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왔어요 밥을 먹을 건데 오늘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라면이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오는 길에 김밥을 한 줄 사왔는데 보통 이제 김밥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라면은 먹고 싶은데 뭔가 탄수화물에 신경이 쓰일 때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물을 대충 한 한 컵 정도? 한 컵보다 좀 덜 정도 넣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가열하는데 뭘 넣을 거냐면 라면 스프만 따로 팔거든요 라면 스프만 따로 사서 저는 이 스프만 가끔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한 숟가락 넣어주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라면 먹을 때 카레를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레도 한 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계란만 넣을 거예요 계란 세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보고 짜면 물 더 넣고 싱거우면 스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뭐 약간 계란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라면을 대신 대체해서 먹어요 사실 라면 스프는 MSG라서 칼로리가 거의 없겠죠? 사실 정확하진 않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카레 가루도 칼로리가 거의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넣어봤자 한 스푼씩밖에 안 넣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거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계란 세 개만 섭취하는 거고 김밥이랑 딱 이렇게 먹으면 거의 뭐 탄단지의 조합이 물론 지방이 조금 과란을 세 개나 통째로 넣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닭가슴살로 단백질 채우시는 분들은 지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조금 짜서 물을 더 넣었어요 해자라기보다는 뭔가 정성 가득한 맛있는 김밥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먹고 이제 운동을 갈 거예요 사실 운동 전에 이렇게 먹는 이유는 별 건 없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 소화를 되게 잘 시키는데 단백질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편이고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겐 맞고 누군가에겐 틀리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거를 몸에 잘 받고 운동 전에 어떤 걸 먹으면 내 몸은 좋아하고 이런 거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운동은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따라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이 시행착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라면 슈프를 먹고 과연 헬스장에 가서 펌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별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오 잘 되네? 이거 나한테 맞네? 그거 찾으면 자기 걸로 만들고 이게 다거든요 진짜로 보디빌더들도 하는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 음식 자기한테 맞는 운동 찾아서 하는 거고요 파워리프터들도 자기한테 맞는 루틴 자기한테 맞는 스트레칭 자기한테 맞는 보조 운동 찾아서 하는 거고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맞는 걸 어떻게 찾냐 그건 사실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정말 훌륭한 코치 밑에서 지도를 받는 선수들은 너 이거 해 하면 그거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시도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게 왜 맞는지 아니 이게 왜 안 맞았는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게 뭔가 성장에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먹고 소화시키고 좀 느긋하게 주말이니까 내일부터 느긋하게 운동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오늘 벤치프레스랑 가슴 운동 어깨 운동 하는 날이었는데 조금 운동이 잘 안됐어요. 제가 원래 약간 고중량을 다루기 시작하면 항상 나타나는 고질병이 있는데 팔꿈치가 되게 안좋아요. 항상 고중량이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이번 루틴 자체가 벤치프레스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그 다음에 스쿼트도 2번 정도 하다보니까 팔꿈치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벤치프레스보다 스쿼트에서 팔꿈치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향이 벤치프레스에 가서 벤치프레스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조금 운동이 잘 안되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좋은 날이었는데 근데 약간 요즘은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파도 그냥 운동하고 하다보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잘한 부상들이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진짜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번에 100일 정도 무분할 운동을 하면서 이때 기간에도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어서 벤치프레스를 주 3에서 4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슬링샷 벤치프레스를 한 날이었는데 첫 세트 이제 몸업이 끝나고 첫 세트를 할 때 어깨가 살짝 아팠어요. 근데 어깨가 살짝 아파도 뭐 뭐 끝 끝내야 되니까 목표가 있었으니까 끝내야 되니까 그냥 에이 그냥 뭐 하다보면 안 아프겠지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세트를 끝내고 세 번째 세트를 끝냈는데 어깨가 진짜 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네 생각하고 다음날이 되니까 어깨가 조금 덜 아팠어요. 그래서 어? 괜찮은가? 하고 이제 웜업을 하고 본세트에 들어가는데 또 어깨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하다가 또 어깨가 점점 뭔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무시하고 운동을 하고 를 한 2주를 반복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벤치프레스를 아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일 100일 정도 중에 한 30일을 아예 그냥 벤치프레스를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깨달았던 게 아 이 결국에는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의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만 보고 아 내가 단기적으로 아 이거를 해야 내가 뭔가 퍼포먼스가 성장할 것 같으니까 얘를 꼭 성공해야겠어 라는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다보면 부상이 올 걸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벤치프레스를 한 달 동안 안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한 달 동안 안 해보니까 되게 좌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일 동안 벤치프레스를 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조금의 부상의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쉬겠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성장시켜줄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딱 벤치프레스를 원래는 제가 137.5까지 하는 날이었는데 125에서 딱 그냥 해보다가 아 너무 이건 오늘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렇게 운동을 그냥 오늘 완전 가볍게 그냥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유산소 운동을 조금 많이 했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운동 갔다 왔으니까 씻고 먹을 거 좀 챙겨 먹고 그다음에 하이퍼볼트 같은 걸로 이런데 좀 많이 마사지를 해줘서 많이 풀어줘야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등 운동하는 날인데 가급적이면 스트랩을 최대한 사용해서 이런데 무리가 안 가도록 해야 되고 무리가 갈 거 같아서 조금이라도 무리가 간다 싶으면 그냥 등 운동도 생략을 해서 이번 주둘에 운동을 쉬던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서 원래 조금 저한테 자주 찾아오는 부상인데 오늘 조금 유난히 심하게 느껴져서 사실 어제부터 조금씩 뭔가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풀어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운동을 해서 좀 많이 아팠던 거 같아요. 여러분 11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운동을 갔다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운동에 피킹위크가 들어갔고 점점 운동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스쿼트를 200kg인가 했는데 이번 주가 바로 215kg더라고요. 하여튼 뭐 무난하게 수행을 했는데 제가 팔꿈치 부근에 통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팔꿈치 통증의 원인은 사실 스쿼트거든요.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스쿼트인데 그 이유가 이제 견착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전착을 제대로 못하거나 너무 무거운 무게를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팔꿈치로 그 무게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전부터 사실 그걸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이번 트레이닝 때 그거를 깜빡하고 잘 활용을 안 했었어요. 원래 트레이닝 초반부 때부터 팔꿈치를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조심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지 하고 있는 방법이 바벨을 잡을 때 손가락을 다지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 하나 빼요. 이거 왜 빼는 거냐면 벤폴락이라는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빼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저도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손가락을 빼면 더 약간 어깨에 유연성이 생겨서 그런지 조금 더 견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진짜 해보시면 손가락이 다소 견착을 잘못했을 때 아플 수도 있는데 견착이 제대로 들어가면 손가락을 안 아프고 조금 더 어깨가 편안해지면서 견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으로 저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빼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빼서 하는데 이 방법으로 215kg까지 갔는데 팔꿈치에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트레이닝도 사실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었지만 잘 지나가서 다행이고요. 이번 주는 딱히 뭔가 큰일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잘 끝날 것 같은 한 주의 시작을 산뜻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12시 8분이거든요. 밤 제가 오늘 배탈이 나가지고 밥을 거의 못 먹다가 오늘 거의 첫 끼 식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주말에 KFC를 좀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제가 원래 좀 배가 약해서 튀긴 걸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나는데 이번에 KFC를 과도하게 먹어가지고 좀 후회스러운 주말이네요. 근데 요새 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약간 드는 걱정이 제가 보니까 보통 이 브이로그를 한 3개 정도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면 제가 올려 올리는 컨텐츠 같은 설명하는 컨텐츠를 하나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브이로그 컨텐츠를 3개를 합친 조회수보다 제가 원래 하는 컨텐츠 하나의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이에요. 브이로그를 그만할까 약간 전 사실 이렇게 소소한 뭐 벤치프레스에 새끼손가락을 뺀다던지 이런 소소한 팁들은 뭔가 설명 영상으로 거창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팁을 알려주는 게 약간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맨날맨날 소통하는 느낌으로 자주 만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서 브이로그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이 약간 저도 아는데 약간 노잼이다 보니까 이걸 뭐 매일 보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고민이 드는 실점이네요. 그래도 뭐 오늘 밤에도 이제 밥 먹고 드러거지하고 편집도 하고 뭐 한 달은 열심히 해봐야죠. 한 달은 열심히 해보고 이번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좀 어 사람들이 우와 여기에 소소한 꿀팁이 많고 소소한 재미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오늘 영당을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이에요.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저녁... 어우 추워라. 오늘 엄청 추워요. 지금 저녁 7시 반 정도 됐고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고요. 오늘 스쿼트 230kg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긴장되고 떨렸는데 프로그램상 뭐 이런 날이에요. 만약에 컨디션이 한 80에서 90%면 아니다. 한 90에서 100% 사이면 이제 230이고요. 만약에 컨디션이 진짜 100%다. 진짜 오늘 그냥 끝장난다. 싶으면 232.5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긴장되고 있고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운동을 빨리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뵙도록 하죠. 헬스장에서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긴장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스장에서 뵙도록 하고 이제는 이번엔 안есс announcement. 이제는 다시 한 10시 반씩 그런데 이ão은 아트의 영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절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설명해 Festival 지내신에서 뵙도록 하죠. 그래도 엽도록이의 오렌시장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께 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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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막바지에 왔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